모델이 아니구요,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거라니까요. 됐네, 그냥 안 들은 걸로 하지. 끝까지 사다니고만 오하나, 재수없게 정말. 야. 어디 간 거야? 뭐 이 새끼야? 뭐야? 뭐야? 나쁜 새끼야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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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오하나 씨 아는 사람이었어? 진짜 어이없네, 오하나 씨. 남의 결혼식 와서 이건 아니지. 진짜 구질구질하게, 진짜. 구질구질? 구질구질? 이 새끼야. 너, 또 가만히 안 있어? 오하나, 너야말로 가만히 있어. 이런 새끼를. 미안해요. 어떡해, 오빠 괜찮아? 저 사람 누구야? 누구세요? 대체 누군데 우리 오빠 대리예요? 왜 대답을 못해? 당신 5팀장 남친이잖아. 여친 복수하려고 온 거잖아! 아니, 남의 결혼식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그래, 제가.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, 내 신선한 결혼식이 왔단 말이야. 오 팀장님. 축하해주러 온 게 아니라 일부러 깽파치러 온 거예요? 아니, 그게 아니라. 난, 난 그것도 모르고. 진짜 어이없네요. 어쨌든, 미안해요. 야, 네가 뭐가 미안해? 넌 가만히 안 있어? 어? 가자, 오빠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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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